아니 도대체 낙차가 어느 정도야? 맞았다 전 실선에 맞추고서도 안 하는데 약간 더 올렸어 오! 기절! 한 대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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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것 같은데? 한 파티? 그 위서부터 딱 닦고 내려오면 될 때 내가 밑에서 잘 쫓아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있음 일단 뭐 빰볼로 안 올 것 같으니까 나 체력 켜서깔하고 옆에 구상 있네? 개라이오 카베 아니면 스팀 베그 스팀 베그 아! 스베 오! 아사님 개 오랜만이네 하이요 한 대 네 게임 같이 하자고 하면 안 해요 저 오버워치 하느라 바빠요 1등 유지하느라 바쁜 사람이죠 자 그럼 바쁘시겠네 이미 1등 떨어졌어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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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은 영원한 1등임 걱정 마세요 그건 마세요 야 나 양각 잡혔다 오케이 오케이 감 감 자 봄 제일 중요한 거는 총이 이거밖에 없다 쉿 잠깐만 갈 소리죠 내 옆에 있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좀만 좀만 봐 제발 아이쿠 나이스 한 명 더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간다 노란핑 노란핑 있어 아씨 옥케 연막골이 더 오르나 꿀드 옥케 연막골이 더 오르나 꿀드 엇짝김이 이씨 엇짝김이 이씨 이거면 없었나와 이씨 이거면 없었나와 이씨 한 명 쩔 낫고 발소리 더 들린다 더 있다 야 으아 으아아 으아 으아 아 비고 따라라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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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직 더 있다고? 아니 직사야 얘야 얘 야 나머지 나머지 스쿼딩 아까 우리가 한 명 잡고 여기서 두 명 잡고 누쟁이 한 명 잡고 그럼 끝이야 끝임? 아 응 끝이야 끝 그럼 얘 발소리 들리던데 어디 갔어? 얘 일로 빠진거 같은데 일로 빠졌다가 나한테 죽었어 그럼요? 그걸로 달리다가 나 나와봐 나 여기 왔으니까 더 없나? 끝난거 같은데? 한 파티 밖에 안들어졌잖아 응 그럼 끝이죠 한 파티 여기 다 죽었으니까 자기장은 멀고 차는 일단 트럭 센터에 한 대 있고 여기 끝에도 있어 아 차 두 대나 세 대 정도 들고 가면 돼 일듯 아 님 뚝배기 아직 없음? 음 없음 안보임 없어 거리가 너무 왼들왼들하잖아 어 그분 먹방도 하시면서 프로게이머도 하심? 몰랐네 그 분 몸좋으신 분은 헬스트레이너 줄 알았는데 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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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야야 왜 안 뒤집어져 아 아 저기요 피만 빼시면 어떡해요 비켜 아 저거 비켜 피해 아 저거 비켜 털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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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그냥 때려주면 안 돼? 나 이제 먹을 거 없어 이얍 나 먹을거 없다고 나 먹을거 없다고 응 나 붕대밖에 없음 나도 피도 짱짱해 나 차피 1도 안다름 아예? 먹을거 없어 아예 없음? 글룩 가면 박아 글룩 가면 박아 으악 내가 말했잖아 그냥 가 레드존이야 차 터져 나 먹을거 없어서 난 어차피 죽어 아 내가 줄게 피스? 먹을거? 아 잘 나오시겠지 뭐 그 차 있잖아 차 껴었어 차 껴었어 이거 보악을 아 뭐야 그레이브이야도 털려있다 투명벽이야 미치 님 피있음? 먹을거 있어 안전지역 거의 다 들어갔어 공장에서 소른거 같은데 아차님 여기 사람있어 아차님 죽으면 안돼요 일단 차있어 일단 차있어 와 그거 필요한데도 안맞고 어? 아니 우리가? 이럴 알리자고 우리는 요 앞에 차있음 어 타이어 터진차 아 미치게 또 있어 와 가는데마다 있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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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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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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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루앞에 있다 아아 아아 앞에도 있구나 아 전에 시재적에도 한명있어 제가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아니 나 가는데마다 있어 어떻게 해 어 날이 온다 왼쪽 아래로 해서 알았어 두대 내가 아까 기저시킨 놈 그놈 때문에 지금 그런거일거야 어머니 조샘 알았어 야 아까 기저시킨 놈 걔 살릴려고 지금 찌는거 같은데 두명밖에 없는거 같은데 아트쪽에서 안 쏴 살리고 있네 어 뭐 나이스 왜 걔들 보이는 가게에서 살리고 있었어 아자잔 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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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이울게 차차차차차 110방향에 차있고 차를 쏘는 애들이 있음 그 앞에 집에 있네 120방향 그 앞에 집에 있네 120방향 저거 담벼락에 있는 뚝배기 맞출 수 있을거 같은데 120방향 어디 어디 나 제주도 갖다가 결항되는 바람에 지금 접속합니다 아 제주도를 갖다가 결항 되셨어요 어 뭐 때문에 결항 됐죠? 날씨가 너무 춥나? 바람이 너무 쎘나?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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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삥 났어 한 발 딱 삥 났어 제 다른애랑 싸우고있었는데 사오 언덩 내려온다 130 한 대 두 대 제 대 다운 한 명 다운 한 명 더 있어요 아! 아 살릴 수 있음 살릴 수 있음 집에서 쐈음 집에서 오 깜짝이야 너무 내가 대놓고 싸가지고 집에서 쐈음 어 한명 더 건너온다 보이죠? 한명 더 집에 붙는 애 보이죠? 멈췄다 아 저 시체에 있으려나 아 아까 개들도 있지 이뚝 노란티 그거 그건 내가 먹었고 1뚝 하나 있어 어? 어? 촌스러워요 살려주세요 뭐야? 촌스러워요 저 개 잘사해요 팔별이 있나봐요 안나대는게 좋을 것 같음 토미건 핵이 있다고요? 또 있어? 토미건 핵이 있대요 토미건으로? 음 지금 17명 남음 할말이 없다 아까 개들 집 쪽은 안보인다 능선 넘어올 것 같은데? 평지 안뛰고 평지 뛰면 우리한테 맞을 각이라서 뚝배기 뚝배기부터 그 시점부터 아마 뛰어왔을 것 같은데 음 농선 붙었을 것 같은데? 어? 50방향 창고 앞쪽에 떨어진 어 2개 들어갔다 어? 우리 15도 방향 이리 와봐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요? 힘들긴 한데 나가는 이긴건 조금 지금 저기 주변에 또 있기 때문에 저기 있네 저기 95 95 둘 뛰잖아 저기 아 저어기 보이네 공장 쪽으로 오고 있네 40방향? 40방향도 오고 있음 리얼? 응 뛰고 있네 여기 뛰는 애 한대 빠졌어 한대 40방향도 공중공 그거 보급적 붙고 있어요 그럼 못잡고 일 것 같고 저어 이거 지붕 올라갈 수 있나? 바코드로? 올라갈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시야가 올라가는게 시야 더 잘 트여서 근데 이쪽 언덕 조심하자면 둘 다 올라가는거 별로 안 좋은 생각 같고 저기 55 55 잠깐만 한대 주대 남아 안보이네 마시멜로 75 나시멜로 발가락 맞출 하아 핵 있는거 같음 지금 벌써 8명이야 하아 핵때문에 위에 보고있다가 뚝배기 날라가겠는데 좀 안전방어라도 카우팔 갖다가 쏙은 바로 빼야겠다 안맞더라도 아니 지금 7명 남는게 많이 돼? 이자기장에 그 건물 건물까지 있는데 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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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방향 이쪽으로 붙는다 70방향 한명 뛴다 한대 두대 트랙터 뒤에 트랙터 뒤 트랙터 뒤 그리고 한명 더 한대 붙었어 건초더미 한명 더 한명 더 글리 글리 글리다 글리다 한대 두대 세대 우와 되게 안죽어? 잘살아났네 와아 참 어 저건 내가 잡을 수 있겠다 건초더미 잡아 쟤가 쟤가 여기인가 트랙터 뒤 아직 있음 하만 하만 컷 뭐 길리? 아니면 두번째 뛰네 왼쪽 두 번째 뛰네 어 트랙터 뛴다 트랙터 탔다 어 나이스 나이스 손장님 길리만 잡으면 끝 저희 자기장홈 님 거기 계속 있으면 차 탄다 차 탄다 50방향 길리 뛴다 길리 뛴다 길리 뛴다 트랙터 쪽으로 찬 내림 길래 아이고 빵댕이 보인다 바로 앞에 집 바로 앞에 집 30방향 바로 앞에 집 차 붙어서 들어갔어요 사람 한명 오마이갓 길리 자기장 안해 길리 다운 나이스 바로 앞에 집 있어요 바로 앞에 집 핑 찍어둘게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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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빛 또 돌아갈게요 진짜 시킨네 나 다 식달다니었네 실화냐 도 끄 안전하게 하려면 이쪽으로 돌아서 언덕 먹고 가면 어 핑 찍은 집에서 안 보이거든요 남쪽으로 네 서쪽으로 돌아가면 크게 돌아와야 돼 완전 자기장 딱 붙어서 어 여기 버기 뭐야 버기 타셔도 돼요? 차 있으면 좋긴 해요 네 여기 저기 있을 것 같아서 어 집 집 집 집 100방향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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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안해 아아 아 내가 한 대 맞춰서 차 탔다 차 탔다 90방향 아아 차 다운 나이스 어 날쑤 찐다 왼쪽으로 집 나가서 몸차 탔다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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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됨 여기 우리 잡고 있으면 어차피 와야됨 쟤들이 돌 돌 먹힘 랭 기다리죠 여기 돌 자리 개좋은데 어디로 나오든 얘들 다 보임 샷발에서만 안 밀리면 됨 밀리진 않지 샷발에서만 웬만하면 제대로 엄폐물 없는데로 붙어야되서 우리가 완전 유리하지요 아직까지는 다만 너무너무 얕잡아봐서 한명 날아가면 힘들어짐 얘들 아까 연막 다 써도 연막 없을거임 오른쪽 나왔고 오른쪽 나왔따 엘케 우리야? 저저저 엘케랑 엠포죠 자기장 온다 나온다 나온다 엔아이씨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좋아 정말로 할때 오른쪽으로 나올거지 나와야되는데 오른쪽 순단 이 사람은 자격상 사망이네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개이득! 지지!